그려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야 유대와 갑파두기야 본도아시아 블루기야와 밤빌리야 애국과 및 구련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낙은에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래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 노다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령하에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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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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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대로 말씀 가지고 성령시대의 개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현우와 함께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화면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번 주는 유럽 전도집회 및 랩런트 대회가 독일 프랑크루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비행기 스케줄이 그렇게 주일 오전에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녹화를 했는데 이 화면을 보는 시간 저는 독일의 비행기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삼진나라 오천용조 복음화하라는 하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을 순종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전도자 유목사님과 함께 정말 이 현장 가기 때문에 우리 예원계 모든 성도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난주일 서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인들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와 성교에 관한 개인행전을 한번 써보시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청년에서는 벌써 이렇게 전도, 성교, 헌신,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138 세 권의 책을 그렇게 만들어서 800명의 우리 청년들에게 나누어 준다라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강단의 말씀이 떨어지면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개인행전이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언주 행전을 서기 위해서 지난주는 일본 랩돈 대회, 이번주는 이렇게 독일 현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독일은 종교 교역의 출발지였습니다. 마틴 루트가 독일의 비덴 베르크 대학의 문에 걸어놓은 95개의 반박문 이것이 기폭자가 되어 가지고 종교 교역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천주교는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엄청난 성당이 있는데 그거를 신축하기 위해서 맹구를 내세운 것이 면죄부입니다. 이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었어요. 면죄부를 사면 지연죄가 다 사해진다라는 이런 천직의 주장입니다. 면죄부 판매를 하는 사람이 비덴 베르크 왔을 때에 루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 교리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라틴으로만 되어 있어서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것을 독일어로 그렇게 번역이 되면서 종교 교역의 불길이 그렇게 붙게 되었습니다. 그냥 말로는 활활 타올랐지요. 루트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이 상황이 되어질 때에 루트가 이런 라틴으로 이렇게 번역을 라틴으를 독일어로 번역한 것이 정말 성경인도였다. 그런데 이런 독일이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자유주의 신학의 본고장이 되어버렸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 그 핵심은 바로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말씀만 받아들인다. 다시 말합니다. 인본주의 극치지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인간의 이성,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우찌문학 간조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성경에는 기적을 제외하면 끝장 두 장만 남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인간의 이성으로 절대로 재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으로 믿음으로 안 믿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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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으로 보고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여러분 컵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할 필요 없죠. 그 보험이 되는 것이 뭘 그걸 믿으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믿으면 영광을 보내라. 더욱 안타까운 것은 독일에서 시작된 자유주의 신학이 유럽, 북미, 남미, 그야말로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가서 엄청난 영향력을 입히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WCC가 그야말로 이 자유주의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단체예요. WCC가 무슨 뜻이냐? 세계교회협의예요. 세계 모든 교회가 우리가 하나 되자라고 시작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변해되냐? 세계종교협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계종교협의 모든 종교, 오직 보금이 아니라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니냐? 우리 함께하자. 그래서 부산 백석호에서 명성교회에 김상훈 목사님이 준비위원장으로 WCC를 할 때 불교, 천재교, 정교회에 심지어 무당까지 다 왔어요. 쫙 서서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다. 교회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설교라고 다 같은 설교 아니에요. 신앙에는 같은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께 설교되면 다 드러날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현장 빈 곳이 되어버린 이 독일 현장. 우리가 오직과 유일성의 보금을 선파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현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선교 행전을 거룩해서 내려가는 시간표가 되기를 재물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 오고 있는데 오늘 살펴볼 이 사도행전 2장. 이 사도행전 2권은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속합니다. 사도행전 1장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의 본질적인 삶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사모직이었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핵심이 돼야 된다. 여기에 결론 나고 답을 내고 우리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보리산 은약이오, 감나산 은약이오, 마가다락방의 은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은약이 세팅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 민족, 세계를 넘어서 전 세계를 다 향해서 전도와 성교의 미션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 미션 실현이 결코 제자들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미션을 실행할 수 있느냐 오직 성령이 되기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시리라 하시니라 핵심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려고 애쓸 게 없습니다. 주여 성령이 인도받게 하여 주옵사사 성령이 오직 성령, 성령 눈에 안 보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힘을 가지고 정인된 삶을 그렇게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마다락방이 모여있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주신 이 은약의 말씀을 붙잡고 집중 기도, 집중 기도, 전혀 기도의 힘쓰니라 그리고 그 은약의 성기대였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4강전 2장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령이 강림하면서 본격적으로 모여 성령시대가 개막이 된 것입니다. 성령시대. 지금 우리도 성령시대에 살고 있어요. 영계 모으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며 그것도 오순절이라는 특정 시기에 보내주신 중요한 목적을 깨닫고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 나라이를 감당하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므로 축복합니다. 그럼 실제로 오순절에 임한 성령입니다. 1절 봅니다. 오순절 날이 미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이 성취되는 이 희점이 온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어요. 오순절은 6월절과 이어지는 초신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을 6월절이라 초신절은 하나님께 가장 먼저 익은 보리단을 드리는 날로서 6월절 이후에 첫 번째 안식일이 그 다음 날이요. 복잡하지요? 복잡한데 한마디로 딱 말하면 지금의 주일날입니다. 지금의 주일날이 오순절 성령이 만나립니다. 지금의 오순절 이 주일날 예수님은 이 초신절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하기를 말씀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일이 지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도 성령이 계셨습니다. 실제로 활동하셨습니다. 지금 오순절에 성령이 맞은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보리와 밀 이 추수를 통해서 그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영적 추수입니다. 영적 추수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표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곡식이 아니라 생명, 생명, 영적 추수 사도인 2장 8절에 은약 성취가 본격적으로 성취되었다는 신호탄이 바로 성령인제입니다. 어떻게 모든 족속 땅끝 만민에게 봉을 증여할 것이냐 당시에 6월절과 오순절이 되면 전세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 이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과 다릅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불중력할 때마다 포로로, 속국으로 그렇게 나라의 모든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전세계로 다 흩어져서 종살이하고 그냥 그렇게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그렇게 그렇게 살던 디아스포라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그냥 계실 때 그때 이 속국으로 있었는데 예수님 성취가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예 나라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되는데 저 2차 대전 끝나자마자 미국의 힘을 얻어가지고 저 땅을 돈 주고 사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팔레스타인에 예루살렘 다시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며 들어와서 돈 주고 사서 시작한 것이 1948년 아닙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세계의 디아스포라들 그들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쫙 모여왔습니다. 이것은 온 인류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큰 비전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에 붙들려서 영적 추수 2, 3, 7나라 5천조 복음에 승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예요. 특별히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특정인물 특정인물에게만 그렇게 임하셨다가 떠나시기도 했어요. 그 딱히 제일 무서운 것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가지 마시고 그 기도했어요. 주의 영이 내게 있어야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떠나시면 나는 힘 다 읽습니다.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이야 하시고 그 정도로 오셨다 가셨다 하셨어요. 그런데 오순줄 강림 이후에 이런 패턴이 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예수의 영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라고 봤습니다. 예수가 믿으시는 것은 우리의 논의가 아니고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이 말은 성령이 오셨다라는 증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요. 나 안 믿었지 안 믿어요.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이 임재 안 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아직까지도 믿음이 안 자라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갈등하는 분들은 성령이 임재가 안 됐다는 임재되었으면 믿어지게 되겠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믿었죠.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난 태어나지도 않았고 전혀 모르는데 그게 믿어진다. 성령이 믿게 아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이 한 분이면 성령을 뭐요? 영원토록 이전에 내주하세요. 떠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심귤 17절에 이 사실을 분명히 밝혀오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여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기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그하심이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내주 인도 역사를 사실적으로 처음 하는 것이 신앙의 생활의 맛이고 힘이고 생명이다. 아멘 자 이제 봅니다.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집에 가득하며 누가는요 오순절날 마가다르빵에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여 호련이 갑자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라는 것은 성령 강림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다. 최고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성령. 이 본문에 보면 누가는 성령을 하늘로부터 온 바람에 비유했습니다. 바람 성령은 바람 히브리어로 성령을 루아허라고 합니다. 루아허 헬라우말로 푸노마 이 두 단어의 이 뜻이 뭐냐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은 바람이다. 바람처럼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성령은 이렇게 하는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는 뭐요 않지만은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힘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본문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갑자기 강력한 바람이 불 때 나는 소리처럼 강력한 힘이 그들과 확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느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재창조 장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아담이 생명이 되었듯이 백이심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는 재창조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나버렸다. 재창조 에스겔 37장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사방에서 불어온 하나님의 생기가 확 들어오니까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나서 그렇게 큰 군들이 이루었다. 똑같은 새로운 생명 회복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이 갈린이 사람들의 수준 가지고는 제자들의 수준 가지고는 절대 세계범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다. 교회 일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의지로 내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의 힘으로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사적으로 오순절날 마가다라빵에 성령이 강렴한 그때를 신약교회가 탄생한 때다. 신약교회가 탄생한 그때다. 우리가 말하는 마가다라빵 교회 초대의 교회가 바로 성령 강림으로 출발이 된 것이다. 왜 다라빵 운동을 하느냐. 교회가 처음 마가다라빵 시작되기 때문에 다라빵 운동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우리가 펼쳐나고 있는 이 삶운동도 전부 다 이 오순절 마가다라빵에 성령 강림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보금주의자 조스다 덕목사님이 성령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 생명을 주는 분이 없으면 생명 있을 수 없고 진리의 영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으며 그분의 권능이 없이는 효과적인 증거를 할 수가 없다. 호흡이 없는 육체가 시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것이다. 성령의 역사. 외원교회 모든 기관들, 부서들, 개개인다.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처음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저는 군대에서 성령을 체험했어요. 모태신앙으로 보수교안 합동체에서 쭉 자랐지만 성령을 체험 못했어요. 그냥 말씀만 듣고 말씀만 듣고 거의 전혀 못 느꼈어요. 그런데 군대 갔더니 그야말로 오순절 파 순복음 신학생들이 함께 신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야, 그 당시는 대단했습니다. 이 잠자는 한국교회를 깨우는데 당시 그 종기 목사님 승인받았어요. 이 교회들이 다 그냥 물 꺼져가고 쫑쫑하고 싸움이나는데 이 성령의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을 아 성령 성령 성부 순자 성령 말라고는 했지만 아 성령이 계시구나 성령이 임자구나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군대라는 게 없었으면 성령 체험 못했어요. 목사 못 될 이유도 없고 할 수도 없었고 수용로 교회 영재 지각본도 일으킬 수도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를 보면서 제가 놀라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성령이 없는 교회 죽은 교회. 성령 없이 하는 기관 부서 말 많아요. 사람 말 많아요. 이 말 정말 부평, 원망, 시기 질투 온갖 부정적인 성령 없는 증거예요. 성인도 받는 교회는 전혀 어떤 기관도 일사불락 원리스 이만두엘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역사예요. 성령 역사는 쫙 원리스입니다. 영재 모든 성도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십니까? 오늘 또 성령인도 받고 교회에 나왔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서 성령이 끌려 내 주의사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물론 어쩔 수 없이 부덕불 억지로 왔는지 몰라도 우리 새가족들도 3.1조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왔다 할지라도 성령에 이끌려 왔다 하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무슨 내가 내가 내가가 없어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전도와 성교 작품이 만드는 산문동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지연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3절 4절 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해야 할 점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는 청년회 회장을 해가지고 3, 40명 되는 걸 1,081명까지 올렸더니 전국이 난리야. 청년의 부흥의 비결 좀 가르쳐달라고. 주일학교 고등부, 중등부 모든 부서들을 맡아서 부흥시킨 심지어 당에 제가 장로하면서 재정을 2억 4천원, 4천원, 4천원 그 당시 엄청난 갑질로 그렇게 결산된 그런 것들까지 해서 전국에서 나를 불대요. 내가 본문이 뭐였냐면요. 그 본문이 사정기 2장 1절로 4절이었어요. 그때는 그야말라 성경도 안 봤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며 제가 닭가창고에 보이더니 호련이 하루부터 급하고 강한 반같은 소리에서 앉아있는 온집에 가득하며 성령의 혀같이 갈라져 머리머리 이말로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방언을 다른 방언으로 말하시니라. 이렇게 딱 죽여놓고 시작했어요. 2장 1절로 4절을 엄청 좋아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그냥 전세계를, 전국을 1년에 100개 이상 이 말씀 하나 가지고 그냥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하니까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누가는 성령이 임한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가 얼마나 정확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과학을 주장하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기초과학을 한 사람들이요? 시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이 성령의 인재를 표현했습니다. 불의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제게 보여 각 사람의 하나씩 임하였더니 불의 성령이 임하면서 막 밝게 맞는데 모든 사람의 불의 혀처럼 불의 혀처럼 쫙 임하는 걸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대로 보고 성령 여러분, 원문에 보면 잠깐 나타났다가 없앤 것이 아니에요. 계속 머물려 있었어요. 계속 머물려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불의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는데 불의 불, 불 뭔가 뜨거워지면 뭔가 감정적으로, 무슨 감각적으로 느낌을 강조하는 그런 교단들이 많이 그러는데 성경이 말한 뜨거운 이 마음은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이, 그야말로 이 성령 충만, 성령 인재의 표현이에요. 갈라져서 불러 불러 어쩌던 얘기예요. 방언하면 뭐 짤 건데 자빠지면 말 거냐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성령이 임했냐 성령이 임한 이유가 뭐냐 생명 살리라고 하면 생명 살린데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것이 뭐 불러 불러가 뭐예요 불러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저 영혼 구원 받아 되는데 나를 통해서 복음을 두고 구원 받아 되는데 하나님이여 저 영혼 나를 통해서 구원하여 조사사 그런 뜨거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불쌍히 내기는 그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그게 성령이 임재의 증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이런 마음을 조사사 내게 영혼 구원에 대한 갈증 영혼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불쌍히 내기는 주님의 심장을 담겨야 조사사 영혼을 불쌍히 내기야지 믿음 약한 자를 보고 흉 보지 말고 실수하고 실패한 자를 보고 조롱하지 말고 불쌍히 얘기하지 그걸 막 비방하고 내 그릇도 알았다 내 뭐라 카드로 그런 식으로 그 사람 매장식이 이중 삼정으로 그렇게 힘들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불쌍히 되기는 아멘 하나님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고요 성령의 사람 그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이여 오늘부터 내 신명 속에 불신자를 바라볼 때 종교인을 바라볼 때 저들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겠뜰 수 없는 뜨거운 간절한 마음을 나에게 조사사 맨날 돈 걱정하고 맨날 세상에 갇혀가지고 세상 것 땅의 것 서론적인 것 썩을 것 없어질 것 여기에 온 마음과 정성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누가가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을 각 사람이 임했다 각 사람이 하나씩 임했다는 것입니다 각각 각각 도매꼴은 몽땅이 아니고 각각 120명 머리에 각각 과거에는 성령이 어느 특정에 임했지만 예수님의 구조사기 이후에 그것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거이스도 예수 거이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으시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마가다라빵에 있었던 120명의 제자 모두가 다 모두가 다 120명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이 됐어요 성령 충만은 뭐요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따른 삶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은행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내가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내가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내가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자 나타나는 현상이 현상에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말을 각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각 나라 말로 15개국에서 왔는데 그 나라 말로 각자 말하기를 시작했다 놀랍죠 이거 지상방언이라고 합니다 방언은 지상방언이고 천상방언이 있어요 천상방언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못 알아봐 나도 모르고 니도 몰라 그냥 영이 영어로 말한 것처럼 천상방언입니다 영어로 그런데 지상방언은 영어도 안 배운 사람이 헬라몰로 안 배운 사람이 라틴으로 안 배운 사람이 독일에도 모르는 사람이 쫙 말을 해 지상방언이라 각 나라별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본문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한 말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거리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드노느다 하고 놀랍지요 놀랍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지금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세상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각 나라 방언으로 각 나라 언어로 무슨 사업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보는 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고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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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통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말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인 저 나사란 예수 그분이 사나셨다 그분이 우리가 기록했던 메시아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소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럼 부신자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외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삶을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산받고 하나님의 자기가 되어 신분과 권사 회복되어 사수 발자 운명에 빠져나와 이제는 사단의 결방을 권세를 주셨고 선사 보호받을 그러한 권세를 주셨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시는 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게 큰 일이에요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열두 가지 문제 이 모든 영적 문제에 빠져서 죄와 저주가운데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것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매일 영접 안 시키면 밥을 안 먹었어요 매일 영접 안 시키면 잠을 안 잤다고 그래서 사업을 할 때 바쁘잖아요 토요일 전도 나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토요일 되면 그냥 나고 토요일 오후 두십으로 주일이요 주일 정예배까지 그때는 주일 저녁 예배가 7시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 9시 되어야 이제 끝나는 거죠 그것이 평생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어느 날 일이 바빠서 영접 못 시켰잖아요 그럼 집에서 오늘 영접 안 시키네 나갑니다 피곤하지만은 나갑니다 나가서 사람 많은 데 가서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네 사형리 CCC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 사형리 체육자 조그만한 게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가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것을 늘 했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유치장 전도를 7년 7개월을 한 주도 안 빠지고 했는데 갈 때만 토요일 오후 두시되면 이제 재판 받고 유치장이 다 들어옵니다 유치장이 다 들어오면 간수 몇 명 간수 몇 명 유치인 몇 명 하면 거기에다 이제 빵 우유 뭐 이런 거 야구르트 들고 가요 한 몇 명 딱 데리고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제가 언제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유치장 전도 들어갑니다 비디오 돌리세요 CCTV 터세요 그때 그 CCTV 오셨고 비디오 그럼 들어가서 찬양하는 사람 간정하는 사람 제가 설교합니다 집사 때부터 사회용리 가지고 영접 메시지 쫙 합니다 영접하십분 이래서 유치장은요 전부 다 잡혀와가지고 갈급합니다 신명이 가난합니다 다 영접 어떤 때는 100% 다 해요 다 손님들 여러분은 제인입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어떤 데는요 부산진경찰서 남북경찰서 동네경찰서 해운대경찰서 유치장 경찰서를 돌면서 경찰서 안에 다 유치장이 있거든요 유치장이 시너마스코프 이렇게 딱 되어 있어가지고 집중하기가 참 좋아요 그 당시에는 제목 나이 다 나와있어 이름 제목 나이 쫙 보고 이래와요 왜 사람 죽였어 살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한잔 먹고 어떻게든지 내가 죽였네요 후회합니다 모르겠대요 그 65%가 덜락날락해요 덜락날락 그러니까 한 번 잡혀버리면 안 놓는 거예요 전과가 계속 사과합니다 전과 있으면 또 평생교도소 왔다 하던 게 많아요 복음을 전과할 때 카메라를 찍어 주님 찍으십시오 그러니까 1년에 5천 장씩 영접카드 1년에 5천 장씩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데 그렇게 뭡니까 집사 장로 때 얼마나 재밌는데 토요일 오후에 무조건 가는 겁니다 데려가 한 10명씩 데려가는 거예요 나는 나중에 너무 많아가지고 유치장별로 다 파송하고 제가 가까운데 해운데라 동에 가고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얼마나 성령 기뻐하십니다 이게 뭐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일 바쁘잖아요 사업도 바쁘고 뭐 일거리 많잖아요 개인 일 많아 개인 많아요 다 내려놓고 그건 끝도 없는 거예요 지금 오순주를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사령화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이 어마어마한 메시를 듣게 된 것입니다 본문 9줄로 10일절에 나오는 바데 메데 엘람 메스보다미아 지금의 이란 이라크 인도입니다 가파두기아 본두 아시아 브루기아 밤빌리아 소아시아 지금 터키입니다 터키 터키 가면 다 있어요 이거다 이 성경에 나오는 도시가 다 있다니까 지금 또 그리고 이집트와 리비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지역 로마와 그리스의 남쪽 서민 거래되는 유럽 지역 중동의 아랍의인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미 세계화를 경험한 이 시대를 앞선 에디터들이었어 갈릴리아 사람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국제 감각을 지닌 사람들이 그런데 무식하기 그지없는 이 갈릴리아 어버조신들이 지금 자기들 앞에서 자기들 나라의 말로 이 봉음을 전하니까 충격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가 사는 나라에 돌아가서 가만히 있겠어요 이 충격적인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나 혼자 잘 되라고 나 혼자 이산칠을 하라고 5천원 전 보험하라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준거 아니에요 정의 세계에 함께 세계 세계보험 하라고 함께 아멘 지금도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 역사를 고원하 지금도 동일하게 동일하게 믿는 자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처럼 국내에 2만 명 200만 명 넘는 단민족들이 지금 이곳에 와 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일 예수 거이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하심 이 놀라운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고 제작원에서 자기 놀아 돌아가서 이런 복음적 충격을 가지고 돌아가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단민족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단민족 의식이 보면 안 돼요 단민족 돈 없습니다 초라합니다 외모도 우리보다 못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단민족을 바라볼 때 한 분 한 분 볼 때 주님을 주님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성기도 생기시 축복 받습니다 주님은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계봉 할 수 있습니다 와인 단민족도 관세 어디까지 돈 들어가면서 세계봉 하겠다 떠듭니까 이미 와있는 것 단민족들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출만 조합사사 제가 지금 우리 정수임 목사 얘기했지만 전세계 성교사 다 세우자 좀 부족해도 좋아 좀 어찌리 현지인들 막 세우자 막 세우자 겁없이 그냥 세워서 우리가 전환리 보고 미용교의 방향을 같이 하겠다면 같이 하면서 이 달합방운동을 하겠다 하면 무조건 세우는 거다 세워놓고 나중에 변질되면 자르면 되잖아 우리 잘라뿐이 끝나는 거예요 당장 또 세우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주주주주하고 따지고 이래 버리면 이거 2, 3, 7 나라 언제 세우겠어요 저는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성령추만은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이다 하나의 말을 위해서 그래서 3일조를 통해서 스타트만운동 지역보고말을 위한 4천망대운동 세계보호마를 위한 2, 3, 7, 2운동 이걸 위해서요 우리가 우리가 아는 게 아니요 성령추만이 필요하다 성령추만을 주여 성령추만 주시오 그럼 다 끝나버려요 다 하세요 2000년 전 마가다라빵에서는 각 나라별 방언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성령을 살지 몰라요 핵심은 우리가 3운동에 올인 집중할 때 성령추만을 체험해 주십니다 올인 집중 여러분요 가장 행복한 기도는요 남을 위해 기도할 다른 용어를 위하여 다른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가 참 행복해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제 직분을 위해 기도할 때가 행복한 거예요 내꺼 내꺼 하다보면 아무 행복이 없어 비곤해 성령이 그렇게 가르쳐주시면 깨닫게 하시죠 성령추만은 성령추만은 3운동에 올인할 때 일어난다 성령추만 연계 못하신 그들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추만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정인으로서는 5장 18절에 5장 18절에 보면 일어난다 움직여야 된다 술 취한 것과 성령추만을 3가지로 비결해 보면 참 재미있어요 첫째 술 취하면 말이 많아져요 평상시에 아무 말도 없던 사람이 술 취하면 달라져 성령추만 해도 말이 많아집니다 똑같아요 입을 열면 쉴 새 없이 받은 은혜를 이야기가 나오게 되있어요 그 사도 바울을 보고 말 많다 말쟁이다 바울이 설뜻말했겠어요 생명살리는 말했지 너무너무 받은 은혜가 많아가지고 쉴 새 없이 말하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이 보면요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반복해요 나 누구라고 말 안 할 건데 성령으로 충만해도 똑같아요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반복합니다 반복 뭘 반복해요 성령추만한 사람이 예수 거이소에 대한 말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요한복 시보단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은 예수의 정언하는 것이에요 그 영역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령추만하면 예수 거리도를 말하고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겠나봐요 반복한단 말이에요 계속 성령추만하면 둘째를 술 취하면 담대해집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즐겁습니다 술 취하면 모두가 친구입니다 성령이 취하면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경계가 사라집니다 조심하던 사라집니다 모든 사람을 친구로 사귑니다 그냥 말을 걸고 평상에 전도와 그냥 물론 전도 전혀 상관없던 사람이 그냥 성령추만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강되어 있다니까요 이렇게 달라져버려요 달라져 왜 전도 못하느냐 성령도 못 받아서 성령추만해서 그래요 심지어 저는 핍박을 하는데도 심지어 순교도 성령추만하면 어렵지 않게 해버려요 자기 힘이 아니거든 성령의 힘으로 하니까 시대판에 도레마저 죽는데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도레마저 죽는데 성령의 힘이 아니고 그게 뭐 계세요 마지막으로 술에 취해있으면요 중독이 되죠 술을 먹고 먹으면 술에 중독이 되가지고 모든 것이 어떻게 피폐해버리죠 술에 중독되면 성령에 중독되면요 정반대 결과가 나와요 성삼이 하나니까 이십사 소통하는 최상의 상태 보좌의 주권 누리면서 승관을 초월한 이삼질의 빛을 비추는 권능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취하세요 성령에 취하세요 그럼 행복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열린 성령시대에 주욕으로 다 수행받게 되기를 수혜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신고들 성령시대가 개막이 되어져서 오순절을 임한 성령이 지금 예수고시대 연결반 나에게 임자에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나도 술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해서 성령 충만해서 사람을 살릴 것인가 이 스타트반 운동 이삼질치유 운동 사천망대 운동을 통하여 산모직의 이 운동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오 삼일조 구성에서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데 하늘을 배수님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에 취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 인도받는 성령이 말하시음 따라 성령의 소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어져서 개인 행진을 기록하는 영계의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기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소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정에 기록하여 남편 성령이 성령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